아론 군 자신의 얼굴과 몸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맘에 드나요? 없습니다. 없습니다는 안됩니다. 다 맘에 들어요. 제일 맘에 드는데 엄마, 아빠, 엄마, 엄마 저는 제일 맘에 드는 거? 없죠. 저 자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 안에 달핑이관.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? 속눈썹이 가장 잘 써요. 속눈썹. 저는 이 안에 어금니가 잘생겼다고 합니다. 잘생겼지. 어금니가 굉장히 잘생겼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고민하지 마라. 저는 아론이 형의 융털이... 융털이요? 융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. 아론이 형은 어디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만 집어서? 발뺌이관이야? 어금니야? 정말? 저는... 솔직히... 어? 그렇게 힘든데. 다 너무 잘생겨서. 딱 하나만. 딱 하나만? 아... 더 삐새라는 거 같은데요? 코. 코. 아무튼... 어... 저는... 코? 코. 코 맞지. 코가 잘생기긴 했어. 이거 할 수 있어요. 한번 해봐. 입술 안 닿아. 나 다. 나 여기 너무 닿아. 보이지? 나 못하지. 난 안되네. 코가 잘생기긴 했는데. 자. 2조. 유יסでした. 진지 아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